안녕하세요. 저는 나트리 에어스파일 브랜드 대표 신병주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두피갈이를 통해서 댁에서도 쉽게 풍성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 케어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커트하셨는데 보통 여름철에는 우리가 두피 자체가 지성이라고 느끼시는 이유가 유분감이 많다고 느끼시는 것보다 한산에서 땀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떡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성 두피라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성 두피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얇다 보니까 한 손에서 땀이 내려오거나 손에 있는 유분감으로 머리를 자주 만지게 되면 오히려 머리가 떡져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트리 에어스파일은 두피순환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두피 건강을 만들어드리는 컨셉의 살롱으로 오늘 커트를 하셨으니까 여름철에 간단하게 제가 혈전 마사지를 통해서 두피에 있는 열감을 조금 분산시켜드리고요. 두피순환을 통해서 건강한 두피를 만들고 건강한 두피가 되어야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한 20분 정도 두피관리를 제가 해드릴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부터 도와드릴게요. 땀이 많다고 하더라도 두피가 굉장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건조한 상태의 각질들이나 묵은 때들은 두피에 붙어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보시면 두피 탑 부분에 두피 색깔이 굉장히 탁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게 폴리싱 오일이라는 제품으로 두피에 온열감을 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때를 약간 불려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발라드리고 두피 혈전 마사지를 통해서 두피 열감을 낮추는 시술을 해드릴 겁니다. 보통 두피관리를 댁에서 하실 때 샴푸 가지고 씻는 데로 집중을 하시는데요. 두피 또한 두상의 피부라고 생각을 하셔서 간단하게 세정 후에 수분감을 보충해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피부가 무조건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좋은 수분력을 갖췄을 때 건강한 거기 때문에 항상 두피 토닉이나 두피 보습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제품을 선정을 하실 때는 내 스타일링이 떡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얇다 보면 볼륨감이 굉장히 살지 않는 경우가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인데 볼륨감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모발이 두껍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 두껍고 건강한 모발이 자라기 위해서는 두피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껏 많은 살롱들이 두피 케어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추가 요금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고객분들이 두피 관리를 등한시하게 되었는데 저희 라트리에어 스파일은 모든 염색이나 펌, 모질 개선 이런 시술 시에 전신 힐링 베르 스파를 무료로 해드리는 시스템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꾸준하게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의 두피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브랜드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트리에어 스파일은 어떤 좋은 제품으로 관리를 해서 제품 위주의 관리가 아닌 손으로만 가지고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리면서 케어를 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좋은 제품도 엄청나게 써봤죠. 써봤지만 두피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 바로 근본적인 두피에 모여있는 혈점들을 자극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두피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영양분 관리를 하려면 병원 가서 그 좋은 영양분 주사 받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자라거나 머리가 두껍게 자란다는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논문이나 많은 두피 탈모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바로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 댁에서도 간단하게 수시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폼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탑 부분에 묵혀있던 각질이나 노폐물들을 어느정도 불렸다면 간단하게 세정을 하는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보통 시중에 탄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탄산 제품들이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탄산 제품이 무조건 좋다기 보다는 피부를 자극해서 피지세면 유분량을 촉진시켜서 안쪽에 있는 노폐물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농도의 탄산이라 하더라도 모공 속까지는 전부 다 깨끗하게 케어로화 될 수 없기 때문에 탄산 클렌저에 의존 100% 의존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관리 방법은 아닙니다. 에이징 스파 클리어폼은 볼륨에 특화되어 있는 세정 샴푸고요. 오즈와 클리어폼 같은 경우는 아이디티 컴플렉스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세정을 하지만 수분을 날려버리는 게 아닌 피부에 수분을 재생시키는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십니다. 저희 살롱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피가 순환이 되려면 목 쪽에 있는 근육부터 이완이 되셔야 두피로 올라가는 혈액이 잘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저희가 라트리에스파일이 제작한 페퍼민트 50% 이상 함유된 오일로서 북유럽 사람들은 오히려 편도가 부으면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자연추유를 시키거든요. VIP나 두피 관리가 받으시는 고객분들한테 증정해드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뒤쪽에 혈점을 잡고 풀어드릴게요. 좀 아프시죠? 처음 받으면 아프죠? 두피 관리가 한 번의 관리로 두피가 좋아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으나 보통의 많은 고객분들이 몇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근육의 일종이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거나 순환이 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여름철에 할 수 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두피 관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제르스파 공간에서 제가 간단하게 스파를 통해서 관리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라트리에스파일에만 있는 편백나무실 스파실입니다. 전신 안마를 통해서 몸의 릴레이싱도 도와드리고요. 오직 스파니스트, 즉 저희만의 직책인 케어리스트 분들이 두피 혈전 마사지나 모상근막에 대한 유연성을 길러주는 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두피가 건강할 수 있고 또한 힐링감까지 느끼게 해주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두피 마사지 기법을 조금 소개해드렸다면 저희 라트리에스파일은 펌이나 염색 혹은 모지게 시술을 하셨을 때 혹은 또 커트를 하셨을 때는 저희가 당연시 이곳에서 힐링과 두피 관리를 무료로 해드리는 대한민국 유니크한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의 맛보기를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풀케어는 사실은 여기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60분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객님이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하고 스파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 시뻘에 금지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